어제 왔다가 또 갔니? 학과가. 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해바라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집안에 있으면은, 좋은 운이 온다고 하던데. 사랑도 많고. 요거는 참, 해바라기가 항상 보면은 매년 한 송이씩은 샀는데, 이렇게 새끼들도 있어서, 조그맣게 쭉쭉쭉쭉. 아, 근데 올해는 좀 별로네. 이렇게. 오늘은, 그냥 뿔딱지가 나가지고, 여기로 차를 돌리고, 두 달간이나 고생을 시킨 내 손목이, 다시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어, 바위가 굴러오는 거를, 내 발등으로 딱 막는다고 했다가, 발등에 문제가 있는 게, 한 달이 지나도. 우선, 붓지 않았으니까, 아이, 엄마는 반을 사대하고, 붓지 않았으니까, 뼈에 이상 없고, 근육염이나, 근육통이나 놀라서 그랬겠지? 하고서는 그냥, 참아도 참아도, 참아도 참아도, 낫질 않아서. 아, 의사 패밀 닥터한테 얘기했더니, 왜 참느냐고, 엑스레이 찍으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아, 옛날부터 엄마는 반의사라고 했는데, 아냐, 완전히. 아, 자식들의 문제에서는, 예민하게 반의사가 될 수 있는데,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아, 의사 포기. 아, 진짜 힘들다. 그냥 괜히 생구생만 했나?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이건 뭐야, 브로콜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위에서 꼽힌단 얘기야? 응. 이런, 아, 뭐 다른 거는 시금치나, 뭐 근대, 뭐 다 해봤는데, 브로콜리는 안 해봤네? 조금만 양배추는 해봤는데, 기둥에.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근데 농사는 짓기 싫고. 응. 이렇게. 고사리. 고사리도 늘어지면 이쁘니까. 옮김에, 화분. 화분 10개. 커피나무 그쪽에다 옮겨 심을까. 응. 또, 거기에 맞는 거름도. 응. 50리터. 저거요. 비싼 거, 파란 게 비싼 거. 선인장, 모래가 들어가서 참 좋은데, 물 빠짐이 너무 좋아도,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응. 근데 그거에 두 배란 말이야? 아이고, 참. 그니까 흙값이 비싸가지고, 가드닝 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흙값이. 하곤하나 하려고 해도, 흙을 어디서 파올 데가 없어. 응. 봄되면 봄마다. 완전히, 뭐. 쓰레기로. 스콘, 음. 스톰, 스콘? 스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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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콥으로. 그냥. 3스코, 4스코 배달해가지고 놓고 썼는데, 흙이라는 게 거룩목이 많아가지고, 부엽도.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가고, 흙이 쭈는 것 같아. 언덕이니까 물만 줘도 훅 내려가고, 스콥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해도, 완전히 흙이 모자래요. 여기는 가드닝 하려면 흙. 근데 저거는 몇 번 와도 이렇게 안 팔리지? 너무 비싸서 안 팔리나 보다. 그러면 방값 세일이나 하지. 맘에는 드는데, 50불이라서 안 가져가고 있는데. 요거 하나, 둘, 세 개. 입는 거. 입도 크고, 이쁜데. 50불이 뭐야. 다른 거 한 대여섯 개 하고 말지. 어차피 키우는 재미니까, 세월이 가면 크겠지요. 응.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에이. 한바퀴 삥 돌고 나면은, 아침부터 일찌. 에이. 못 먹는 것도 문제가, 룩 사운드로 스캔을 하라는 거는, 그건 예약이 필요해서. 어제, 토요일날? 토요일날 아침으로 예약하고, 아, 이제는 막 병원은, 귀찮으니까. 응. 싫은데. 제일 싫은 게, 참. 병원 다니는 게 제일 싫은데. 응. 그래야 되니까. 응. 똑같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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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갔던 도는, 낯설게, 좀 그래서, 새 동네 가니까, 가든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시골이라서 좀, 음. 응. 응. 뭐라고 해나, 좀. 응.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이 많지 않을까 싶었더니, 새 가드닝을 하느라고, 더 사람들이 몰려있더라니까. 응. 시골이라고 한가한 게 아니에요. 어, 요거. 요즘에는 요게 이렇게, 어, 연두색. 저걸 뭐라고 하더라. 응. 응. 좋아하던데. 아, 자. 일단 잠시ists. 내 빌리는 다 챙긴거 같고. 잘 챙긴거 같고, 커피 한잔. 커피 한잔 하고 가야지. 응. 음. 응. 내 가등이 제이일, 응. 응. 그래서 콧바람 쬐고 가니까 덜 깝깝하겠죠 우리 집에는 언제 이렇게 피울래? 미니 너도 있지 미니 보면 너 생각해야 되겠다 흰색은 없었던 것 같고 핑크, 얼룩이 다 있는데 언제 피울까? 우리 집은 언제 빵빵빵 튀울까? 맥 없이, 기운 없이 집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요거를 꽃덩어리가 많은데 가져갈까 말까 궁리도 하고 이제는 이쁜화 넘쳐서 먼데 꽃이 꽃이 좋아요 가져갈까 말까 이거를 굽을 꽃봉오리 조그만 누가 꽃다발 주는 것보다 요런게 조그만게 어우 많이들 나왔다요 확실히 온실에서 크면은 요렇게 이쁘게 뽀글뽀글 나와요 우리 집은 추워 추워 꽃이 피기에는 월동주도 끝나고 벌써 다음 주에 6월이라 겨울인 줄 알았더니 내일이네 내일이네 내일이 6월이네 참 아이고 토요일날 예약하는데 어 다음주냐 그랬더니 이번주 토요일이야 그래가지고 날짜를 알았어요 10월 정신없이 자니까 5월인지 6월인지 그냥 춥기만 춥고 그러니까 춥지 겨울이니까 아 그래 시즌상 다음주인데 했더니 시즌이 바로 왔어요 추워요 추워요 맨날 추워요 꽃이나 보고 잘지 뭐 집에 처박혀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번 걸음 샀는데 걸음 샀는데 이것까지 참자 참아 어제 샀는데 어제 어 떠리 10불짜리 어제 샀는데 요것도 음 이쁜데 요거는 꽃피면서 사이사이 보라색꽃나오는게 이뻐요 요거처럼 가덴에 봄되면은 핑크꽃 빨간꽃이 많이 나올건데 참자 참아 오늘은 눈여기만 하고 참아요 요거 시클라멘 우리집 와서 시클라멘 보자 히히 즐거운 외출 이렇게 기분 푸는 힐링 보스입니다 바이 커피 한잔 들고 을 어심 앤틱 이런게 분위기 좋은데 고르타보삘고 사고가 나서 에이 돌장남 사고 한번 나고 보니까 이런게 좀 편하겠어 가스나서 탁키면 쾌게 다른게는 사방으로 가스에 다닐까 한번 고려해 볼만해 요것도 위에 열이 안올라가니까 이거 괜찮네 스토어 스토어 음 가스는 뭐를 사용하나 근데 가스통이 가스통이 이제는? 가스통은 어떤가? 전구인가? 요거는 가스통이 저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네? 한번 일어나자 자 햇빛이다 아 이렇게 햇빛이 나올 때는 저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2층에는 안했는데 아래층에 오 햇빛 오늘부터 오늘 3도 어제 4도 어제 3도 오늘 3도 내일부터는 6도니까 오히려 5월이 왜 이렇게 추워 겨울인 내일부터 시즌상 겨울인 내일부터는 조금 따뜻해지는데 낮 기온도 16도 17도에서 19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햇빛 났을 때 스크린 쳐줘야지 치우자 아유 반가워라 햇살이 이렇게 반가워요 따뜻하게 어 그래도 3도에서 잘 견뎠는데 오늘은 지금 밖에 온도가 18도 19도라서 일광욕에 나와서 달게 선탠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뭐 꽃봉을백 나오지 그렇게 풍성하던 꽃이 다 치고 나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일광욕으로 일단 음 좋은 시간 뜨겁지 않으니까 태양이 아이고 이렇게 막 벌써 겨울이 오니까 해가 그리워요 음 얘네들도 너희들도 여기서 내려가자 이렇게 흐흐 좋아요